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엽기 떡볶이 먹방 레츠고 튀김 추가하고 그리고 소세지도 14개인가 추가했습니다 그럼 먹어볼게요 와우 야채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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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야채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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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스프 스프 너무 맛있다 김말이 진짜 맛있다 매운맛 지금 굉장히 더워요 먹고나서 바로 안먹어주면 진짜 매움이 너무 빨리 밀려와서 바로바로바로먹어줘야돼요 근데 또 먹으면 안맵다 이상하다 진짜 매운 맛 진짜 매운 맛 진짜 매운 맛 너무 매운 맛 매운 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잘먹죠? 잘먹는다 해주세요 짤나 percent iz 짤나 끝나면 올리비 이제 ujin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